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77쪽이죠 제 15장 일치와 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죠 음악 일치는 영어로 agreement라고 합니다 일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요소를 일관성 있게 이어주기 위해서 형태를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에는 수의 일치 그리고 시제의 일치가 있습니다 수의 일치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대표적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제의 일치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어와 동사의 일치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우선 여기서 공부할 핵심 예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He and I are good friends A teacher and poet was invited to the party 2. Either you or he has to go there 3. Every student has to study hard every day Each of them was given two books 4. Twenty miles is quite a long distance 자 먼저 1번 A and B 자 이런 형식의 주어를 보죠 A and B는 두 개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접속사 end로 이어진 거니까 당연히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수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A and B를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예외라고 하겠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죠 1. He and I are good friends He and I, 그와 나는 are good friends 좋은 친구 사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he and I를 보세요 자 여기서 주어는 he and I인데 he and I는 그와 나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나타내니까 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동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A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일치는 주어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를 적당하게 써주는 것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자 a teacher and poet 자 여기로 보세요 자 이 문장은 a teacher and poet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poet은 명사로 시인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제일 앞을 보세요 부정관사 A가 맨 앞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있어서 A teacher and poet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교사이자 시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바로 A and B가 단수 취급되는 예외가 되겠어요 자 만약 부정관사 A가 teacher 앞에도 붙고 poet 앞에도 붙어서 A teacher and a poet 이렇게 되면 교사와 시인 이런 뜻으로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사람을 나타내죠 그러면 당연히 복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부정관사 A가 teacher 앞에만 있으니까 복수 취급하지 않고 단수 취급해서 D의 동사가 B동사의 과거형 중에서 단수형인 words가 온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A teacher and poet 교사이자 시인인 한 사람이 was invited to the party was invited는 B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니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be invited로 수동태가 되면 초대되다 초대받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be invited to 하면 어디어디에 초대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was invited to the party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and B 형식의 주어라도 관사가 한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다 있는지에 따라서 단수 취급되기도 하고 복수 취급되기도 하니까 이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A black and white dog was running there A black and white dog 여기로 보세요 자 이번에도 부정관사 어가 블랙 앞에만 있으니까 A black and white dog 가면 검은 개와 흰 개 이런 뜻이 아니죠 검고 흰 개 즉 검고 흰 얼룩게 한 마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단수 취급해야 하고 동사도 단수 동사로 써야 하니까 was가 온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A black and white dog 검고 흰 얼룩게 한 마리가 was running there was running은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다음 문장과 비교를 해야겠어요 A black and a white dog were running there A black and a white dog 자 여기로 보세요 자 이번에는 부정관사 어가 블랙 앞에도 있고 화이트 앞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lack and a white dog 하면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 자 이런 의미로 두 마리의 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가 되니까 복수 취급해서 뒤에 동사도 was가 아니고 were가 나온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A black and a white dog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가 was running there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문 자 여기 로미오 앤 줄리엣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쉑스피어가 쓴 작품 이름이죠 자 해석해 보죠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was written by 쉑스피어 쉑스피어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미오 앤 줄리엣은 하나의 작품 이름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동사도 단수동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was가 온 것이죠 자 이렇게 a and b 형식이라도 내용상 단수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주어에 a or b either a or b 자 이런 형식이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a or b는 a 또는 b 이런 의미이고 either a or b 하면 a 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ither a nor b 하면 a 와 b 둘 다를 부정해서 a 도 b 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형식의 구문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동사는 마지막에 해석되는 b에 일치시켜야겠습니다 b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고 b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자 이때 but 다음에 als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해석되는 b의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be as well as a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a부터 해석해서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은 뜻이죠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해석되는 b의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여기에 either you or he 여기를 보세요 either a or b는 a나 b 중에 하나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either you or he 너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has to go there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는 b의 동사를 일치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 b에 해당되는 것이 he죠 그래서 동사가 he라는 3인칭 단수에 맞춰서 해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either you or he has to stay home either you or he 를 보세요 자 여기도 either a or b 형식이 쓰였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he가 3층 단수니까 뒤에 동사는 해지가 된 것이죠 either you or he 너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has to stay home stay home 하면 집에 머무르다 즉 집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has to stay home 집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either a nor b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자 neither you nor i am rich 자 neither you nor i 를 보세요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동사는 역시 마지막에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킨다 그랬습니다 b에 해당하는 것이 i니까 m이 된 것이죠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neither you nor i am rich 너도 부여하지 않고 나도 부여하지 않고 부여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not only you but also he is right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으로 동사는 마지막에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not only you but also he에서 b에 해당하는 he가 3식 단수니까 동사는 이지가 된 것이죠 자 해석해 보죠 not only you but also he 너 뿐만 아니라 그도 is right 옳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b as well as a를 이용해서 바꿔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와 b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not only you but also he가 he as well as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b as well as a에서 동사는 마지막에 해석되는 b 즉 he에 일치시켜야 하니까 동사는 그대로 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뜻은 똑같죠 너 뿐만 아니라 그도 옳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very와 itch가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죠 every와 itch가 쓰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every의 경우 모든 자 이런 의미로 뜻은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every와 itch가 쓰이는 구체적인 형식을 살펴보죠 every와 itch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단수명사를 동반하게 되면 단수니까 뒤에는 당연히 단수동사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itch의 경우에는 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tch of plus 복수명사나 대명사 자 이런 형식으로도 쓰이는데 자 이때도 물론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단수동사가 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every를 보세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student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every student는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동사 해제가 온 것이죠 자 해석해보죠 every student 모든 학생은 또는 학생은 누구나 다 has to study hard everyday 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자 여러분 대다수가 학생들이죠 자 모두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every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every a and every b 자 이런 식이 되면 어떨까요 네 이럴 때도 역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때 a와 b는 물론 모두 단수명사가 와야겠어요 자 그리고 every a and every b에서 뒤에 있는 every는 주로 생략됩니다 그래서 every a and b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every boy and girl was invited to the meeting every boy and girl을 보세요 자 여기에 주어 every boy and girl은 단수 취급을 하니까 동사가 was가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every boy and girl 모든 소년과 소녀가 was invited to the meeting 자 be invited to 하면 어디어디에 초대받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meeting 명사로 모임 회의 이런 뜻이니까 was invited to the meeting 그 모임에 초대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자 이치도 역시 단수 취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치가 대명사로 쓰여서 이치 오브 다음에 복수대명사 them이 나와서 그들 각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역시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는 단수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was가 온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이치 오브 댐 그들 각자는 was given to books 주다 기브가 수동태 비기분이 되면 반대 의미로 받다 이런 뜻이 되겠죠 was given to books 두 권의 책을 받았다 정리하면 그들은 각각 두 권의 책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자 여기 이치 오브 더 보이즈를 보세요 자 여기도 역시 이치가 대명사로 쓰여서 뒤에 전취사 어브 다음에 더 보이즈라는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치 오브 더 보이즈 하면 그 소년들 각자 이런 의미로 단수 취급해야겠습니다 보이즈라는 복수명사가 있다고 해서 주어를 복수 취급하면 안되겠어요 자 그래서 have의 3층 단수형 has가 온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보죠 이치 오브 더 보이즈 그 소년 각자는 has received two dollars receive 받다 이런 의미니까 이 달러를 받았다 정리하면 그 소년들은 각각 이 달러씩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복습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외워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어의 형태가 복수인 것 중에서 거리, 시간, 금액 등을 나타내는 것들은 그 형태는 복수라도 내용상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서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이때 명사를 이때 명사를 a라고 한다면 꽤 뭐뭐한 a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quite a long distance 이렇게 되면 꽤 먼 거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20 miles is a quite a long distance 20 miles은 꽤 먼 거리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0 miles를 잘 보세요 20 miles는 20 miles 즉 거리를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이 20 miles는 형식으로 볼 때는 복수지만 내용상으로는 20 miles이란 하나의 단위가 되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가 와야 하니까 여긴 동사로 3층 단수 이지가 나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가 20 miles 같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형태는 비록 복수지만 한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해보죠 20 years is a long time 20 years 20년은 it's a long time 긴 시간이다 이런 뜻이죠 20 years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형태는 복수지만 한 단위로 생각해서 내용상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 이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과 비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죠 20 years have passed since my father died 20 years have passed 20년이 지났다 since my father died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로 즉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시간 플러스 have passed 그 다음에 since 플러스 주어 과거 동사 이런 형식의 문장은 뭐뭐한지 얼마 얼마 지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20 years를 보세요 자 여기 20 years 다음에 동사를 보면 단수형 해지가 아니고 복수형 have 가 쓰였죠 자 그럼 이 문장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자 여기 20 years가 하나의 단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자 세월이 1년 2년 3년 자 이렇게 1년씩 20년까지 흘러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년이 모여 20년이 되었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되어 단수 취급하지 않고 복수 취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동사가 복수형 have 가 나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의 경우 하나로 생각할 때는 단수 취급하지만 1년 2년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른 것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꼭 비교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제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여기서 배울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보죠 No.1 A. I think that she is happy B. You will know that she was happy C. I have heard that she will be happy No.2 A. I thought that she was happy B. I heard that she would be happy C. He said that he had never seen a tiger No.3 He said that he gets up at 6 every morning 시제일치는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복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절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동사의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주절의 시제가 현재, 미래 또는 현재 완료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종속절의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He says that he can drive a car He says, 그는 말한다 That he can drive a car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절 He says에서 시제는 says로 현재죠 그리고 종속절을 보면 That he can drive a car에서 시제는 조동사 can이 현재니까 역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에 제한이 없으니까 여긴 대절의 모든 시제가 가능하죠 이 경우는 현재 시제가 온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장은 시제일치가 이루어졌죠 자 다음 예문 He will say that he can drive a car He will say, 그는 말할 것이다 That he could drive a car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고 즉,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절을 보면 동사가 will say니까 시제가 미래죠 주절이 미래인 경우도 역시 종속절의 시제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때절에는 아무 시제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때절에 조동사 can의 과거형 could가 왔으니까 시제가 과거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시제일치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 He has said that he will be able to drive a car He has said, 그는 말해왔다 자 여긴 has said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죠 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말해왔다 이런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That he will be able to drive a car 자 여기 will be able to는 조동사 can의 미래가 되죠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오니까 뒤에 조동사 can을 쓰지 못하고 그 대신에 be able to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He has said that he will be able to drive a car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는 has said 현재 완료인데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일 때는 역시 종속절의 시제에 전혀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that절에서 시제가 will be able to 즉 미래의 시제가 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핵심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I think가 주절이고 that, ia가 종속절인데 주절의 동사가 think로 현재고 종속절의 동사도 easy니까 현재죠 주절의 동사가 현재이면 종속절의 시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b, you will know that she was happy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that she was happy 그 여자가 행복했다는 것을 정리하면 너는 그 여자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절의 동사 will know를 보면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식이니까 시제가 미래죠 그리고 종속절인 that 절의 시제는 words로 과거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미래가 되어도 종속절에는 어떤 시제도 닿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시제 일치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c, I have heard that she will be happy I have heard 나는 들어왔다 that she will be happy 그 여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들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절 I have heard를 보면 시제가 have heard 즉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현재 완료죠 자 그리고 종속절인 that she will be happy를 보면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시제가 미래죠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인 경우에도 역시 종속절에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시제 일치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일 때는 종속절에는 아무런 시제가 와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 어떤 시제가 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뀔 때 그에 따른 종속절의 시제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가 되면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이 과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나 현재 완료인 경우에는 그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인 과거 완료로 바뀌죠 자 그리고 종속절에 조동사의 현재형 즉, will, shall, can, may 이런 것들이 쓰인 경우에는 이것들의 과거형인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각각 앞선 시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쓰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죠 I think that he is honest Honest, 정직한 이런 뜻이니까 I think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주절 I think의 시제는 현재 종속절인 that he is honest의 시제 역시 이지로 현재죠 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I think를 I thought로 바꾸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주절 I think에서 think가 과거 thought가 되면 종속절의 시제도 현재에서 과거가 돼야 되니까 이지가 과거형인 words가 된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He says, 그는 말한다 that he has read the book 그가 그 책을 읽었다고 즉, 그는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절 동사 sage의 시제는 현재죠 그리고 종속절 that he has read the book에서 동사 has read로 현재 완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보죠 즉, said를 said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는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절 동사 says가 said 즉, 과거로 바뀌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완료 has read는 과거 완료인 had read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면 종속절의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나는 그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절 동사 think의 시제는 현재 종속절의 시제는 조동사 will이 쓰였으니까 미래인데 자 여기 will은 형태는 조동사의 현재형이죠 자 이번에도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꿔보죠 나는 그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절 동사 think는 과거 thought가 되었어요 여기에 일치시켜서 종속절에서는 조동사 will의 과거형 would로 바뀐 것이죠 그 형태만 would로 과거형으로 바뀌었을 뿐 그 의미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I know I know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was sick 그가 아팠던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가 아팠던 것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주절의 시제는 노우로 현재고 종속절의 시제는 was니까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노우의 시제를 과거 new로 바꿔보죠 자 이번에는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에서 한 단계 앞선 과거 완료로 바뀌겠죠 즉 was는 had been 인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 knew that he had been sick 나는 그가 아팠던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고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인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핵심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주절 I thought에서 thought는 과거죠 그리고 종속절 시제 역시 words로 과거입니다 이 문장에서 만약 주절 동사가 think로 현재라면 종속절의 시제도 역시 현재 이지가 되어서 I think that she's happy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문 I heard 나는 들었다 that she would be happy 그 여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주절의 시제는 hold로 과거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에서 조동사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죠 자 이 문장도 역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절의 동사 hold는 현재형 here로 바뀌고 조동사 would도 현재형 will로 바뀌면 되겠죠 즉 I hear that she'll be happy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은 현재니까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said 그는 말했다 that he had never seen a tiger 그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다고 정리하면 그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주절의 동사 said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는 head 플러스 과거 분사 씬 이런 형태니까 과거 완료죠 주절의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여기처럼 과거 완료가 올 수가 있죠 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는 자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he 3인칭 단수니까 현재 시제가 되면 says가 되겠죠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는 역시 한 시제 뒤에 시제가 되니까 과거 또는 현재 완료가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뭐한 적이 없다 이런 경험을 나타내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had seen은 has seen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says that he has never seen a tiger 그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자 어떤 경우에는 시제일치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의 시제가 바뀌어도 종속절의 시제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자 먼저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동사는 항상 현재 시제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We learned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We learned 우리는 배웠다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자 여기 따옴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옮긴 것입니다 이런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해요 Move 움직이다 이런 뜻의 동사이고 round 전치사로 뭐뭐 둘레에 뭐뭐를 도라 이런 뜻이니까 Move round 하면 뭐뭐 주위를 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정리하면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배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따옴표가 없는 문장 즉 간접화법으로 바꾼 문장을 보죠 We learned That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자 주저 We learned 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직접화법의 카머를 없애고 그 대신 접속사 That을 쓴 다음에 따옴표 안에 문장을 이어준 것입니다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나중에 3화법의 전환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의 변화만 주의해서 보죠 자 여기 주절 We learned 에서 시제가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 대절의 동사 Moves로 그대로 현재가 왔습니다 왜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를 썼을까요 그렇죠 자 이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그러할 일반적인 진리가 되죠 따라서 여기 주절의 시제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진리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에요 자 해석은 똑같죠 자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배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일체 예외 중에서 두 번째로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 동사는 항상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예문을 보죠 주절의 시제는 says로 현재 종속절의 시제 역시 고즈니까 현재죠 he says 그는 말한다 that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그가 교회에 간다고 정리하면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 현재의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항상 현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고쳐도 종속절의 시제는 그대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했다 이런 과거 문장이죠 자 만약 이 문장이 시제의 일치를 따른다면 여기 주절 동사가 said 즉 과거니까 종속절 동사도 과거가 되어서 오즈는 과거 went로 바뀌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하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도 고즈 즉 현재 시제에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said 그는 말했다 That he gets up at 6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6시에 일어난다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정리하면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엔 주절의 동사가 said니까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런데 종속절의 동사를 보면 get로 현재 시제가 왔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의 습관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쓰인 것입니다 자 원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지만 이 문장처럼 현재도 계속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제일체에 상관없이 항상 현재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외를 보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시제는 항상 과거 시제로 씁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이 문장도 땅원표를 이용해서 남의 말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직접 합법의 문장입니다 Our teacher says 우리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World War 2 broke out in 1939 World War 2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하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은 일어나다 발발하다 이런 뜻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World War 2 broke out in 1939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고 정리하면 우리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과거에 생긴 일이니까 시제가 과거인 broke가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주절의 동사가 과거로 바꾸면서 간접합법으로 바뀐 문장을 보죠 자 해석은 주절 동사가 said 즉 과거니까 우리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said 다음에는 접속사 3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주절의 동사가 said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종속절의 과거 broke는 과거 완료로 바뀌지 않았죠 그대로 broke 즉 과거로 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과거용으로 쓰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시제일치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일치에 대한 예외로 또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가정법에 쓰인 시제를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따옴표가 있으니까 역시 직접합법의 문장이죠 따옴표 안에 문장은 이 부절에 과거동사 were 그리고 과거조동사 would가 나왔는데 자 이들 동사는 바로 가정법 과거를 나타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는 다음 16장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그냥 해석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해석하면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if I were rich 만약 내가 부자라면 I would buy it 나는 그것을 살 것이다 즉 그 여자는 자기가 부자라면 그것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고친 문장을 보죠 자 여기에 보니까 뒤에 4절에서 시제가 이 부절에 were 그리고 이 부절에 대한 주절에 would로 직접 합법일 때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 동사들은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데 가정법은 시제일지에 상관없이 시제를 그대로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를 변화시켜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합법에서는 인증만 I가 she로 바뀌고 동사 시제는 그대로 과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도 시제일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조동사 must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must는 뭐뭐 해야한다 이런 필요 의무의 뜻을 갖는 조동사인데 이것의 과거형은 따로 없죠 그래서 주절 플러스 종속절 이런 구조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도 must는 현재형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must와 같은 뜻인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써도 상관없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he said I must start at once 자 이 문장 역시 직접 합법의 문장입니다 he said 그는 말했다 I must start 나는 출발해야 한다고 at once 즉시 곧 정리하면 그는 곧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고친 문장을 보죠 자 여기 주절이 set 과거니까 그 다음에 종속절 that 이하에서도 주절의 시제에 일치해서 시제가 과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동사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must를 그대로 써주든지 아니면 must와 뜻이 같은 have to의 과거형 had to를 쓰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웠던 것 단어와 예문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고생 많았어요